아니 이 옷이 한 년씩 벗고 있는데 서로 명이 똑같이 벗고 없어서 왜 패딩 안 입었어? 저쪽이면 되네 한참 뒤에 오신 분 저쪽끼리 문제야 저쪽끼리 문제야 두 번째 거의 다 못 졌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 잘해야 돼 모정 363km 나갔다 낙동걸 같아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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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해야돼요? 가시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